또 늦겠다는 아빠의 문자 야근이라 어쩔 수 없다 미안하다고 세상에 가장 귀한 내 아들딸이라고 뭘 원하냐고 다 해주겠다고 사실 난 원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어쩌면 저런 소리인지도 몰라요 항상 바쁘시니까 그래도 말해볼래요 그건 아빠의 시간 내겐 가장 귀한 아빠의 선물 잘 주시는 아빠 용돈보다 그 어떤 선물보다 아빠랑 친구 생각해봐요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아빠랑 친구가 필요해 지금 난 아빠의 시간을 원해요 난 두려운 게 너무 많아요 아직 궁금한 것도 너무나 많지요 그럴 때마다 물어보고 의지할 수 있는 은근한 친구가 필요해 그게 아빠였으면 아빠의 시간 내겐 가장 귀한 아빠의 선물 내겐 가장 귀한 아빠의 선물 난 커버릴 텐데 아빠라의 기도 전에 아빠의 시간 내겐 가장 큰 아빠의 사랑 아빠의 그 어떤 선물보다 더욱 더 바라는 건 아빠랑 친구 생각해봐요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아빠랑 친구가 필요해 지금 가장 큰 아빠의 사랑 그 어떤 아빠의 선물 오늘 아빠의 시간 늘 원해요 아빠랑 친구가nin 아빠랑 친구의 이름으로 죽은 것 자세에 traverse